김규리의 퐁당퐁당 김규리의 퐁당퐁당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차가 막힌다. 버스와 지하철에도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월요일 시작부터 매우 피곤해질 수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딱 30분만 아니 15분만 일찍 일어났다면 이렇게 허둥지둥 정신없이 서두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길도 그렇게까지 꽉 막혀 있진 않았을 텐데 하긴 이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네요. 지금 이렇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 월요일 아침 다들 안녕하신가요?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김규리의 퐁당퐁당 월요일 오늘 첫 곡은요 5411님, 2123님, 1004님 등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연구의 싱어송라이터 앤마리의 2002였습니다. 지난번에 2002라고 했다가 지적받아서 너무 죄송해서 다시 틀었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은 잘 지내셨나요? 어젯밤에 자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다짐을 한 분들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그런데요, 얄밉게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잠이 안 옵니다. 늦게 잤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건 좀 더 힘들죠.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 일찍 알람이 울리면 몰라, 더 잘래요. 5분만, 5분만, 2분만 그래서 결국 또다시 정신없는 월요일 아침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만 서둘러도 훨씬 여유로운 월요일 아침을 보낼 수 있는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네, 오늘은 누구보다도 특별한 월요일을 맞으신 한 분이 계시죠? 어제 왠지 잠을 제일 못 주무셨을 것 같은 한 분이십니다. 이분을 여기서 우리 퐁당퐁당에 초대를 하는군요. 네, 영광입니다. 뉴스공장 스페셜 DJ 막 마치신 주진우 기자님, 아니 주진우 1일 DJ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못해서 잠시만요. 지금 별빛이 두 번째로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못 맞춰서 김어준이 시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상대로 제가 시간을 못 맞춰서 마지막 인사를 못하였습니다. 그거는 저도 항상 못 맞추기 때문에 괜찮아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뭐라고요? 오늘 저의 어설픈 진행 때문에 어려운 발음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하셨어요? 네,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맛이에요. 이미 공장장이 너무 막혀나셔서 김어준은 막혀도 저는 한 번 하는데 조금 잘했어야 되는데 잘하셨어요. 아니 뒷부분은 못 들었는데 초반 거를 들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제 프로그램 아니거든요. 자꾸 그러세요. 주진우 기자님께 궁금한 거 여러분 응원 메시지 보내주세요. 참여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규리의 퐁당퐁당 건너오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951,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국의 TBS 앱과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네, 주진우 기자님께 궁금한 점 혹은 응원하는 것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뉴스 공장은 안 듣고요. 김규리 이것만 듣습니다. 에이 거짓말 진짜 뉴스 공장 안 들어요. 그때 자거든요. 진짜 아닌데 그나저나 오늘 몇 시에 주무셨어요? 아니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2시 넘어 자가지고요. 4시 반쯤 일어났습니다. 2시간 반 정도밖에 주무시질 못하고 나오셨네요. 보통 잠을 많이 안 잡니다. 그래서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요? 이따가 졸리면 자면 되죠. 저는 잠을 자려고 애쓰지 않고요. 잠이 올 때까지 뭘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침에 일찍 나와야 돼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DJ놈 보신 적 있나요? 라디오 DJ는? 아니요. DJ를 진행은 처음입니다. 사실 저한테 라디오 섭외가 많이 들어와요. 개편 때마다. 시사 프로그램 해달라고 하는데 특별히 김어준 시간대 해달라는 방송사가 많아요. 일부러? 그런데 제가 하면 확실히 잡아먹을 수는 있거든요. 김어준은. 잠식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시사 프로 말고 음악방송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피디들이 깜짝 놀랍니다. 음악방송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말을 못하니까 누구랑 같이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박희진 아나운서하고 공동으로도 얘기하고 피디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은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왜 저는 음악 들으면 안 되고 맨날 뉴스만 해야 되는 건지 좀 슬퍼요. 사실 제가 저는 좀 문제 학생이었고요. 문제 청년이었고 시장 시절 때. 갑자기 급 고백을. 그리고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금도 겪고 있지만 20대 초반에는 너무 많이 방황했거든요. 그때 제가 음악에서 위안을 많이 찾고 제가 DJ를 하고 싶었어요. DJ요? 네. 클럽 DJ 하고 싶었어요. 클럽 DJ요? 저는 어두운 데서 보고 뒷모습 보면 괜찮아요. 저도 그리고 클럽 DJ라는 게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아니 상상이 안 가요. 클럽 DJ요? 네. 왜 갑자기 클럽 DJ 그냥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음악을 듣다가 그 방황할 때 음악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테크노나 브리팝을 열심히 듣다가 아 이런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 했어요. 사실은 제 인생이 엇나갔을 때여서 제가 뭐 교도소 담장을 막 걸어 다녔거든요. 그때. 너무 다행이네요. 반발자국만 떨어지면은. 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런데 음악. 질풍노도의 시기를 정말 주변인으로서 되게 좀. 지금도. 지금도 그러신가요? 그러셨군요. 음악을 그만큼 좋아하세요? 좋아했는데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클럽 DJ 하고 싶어서 제가 1년간 이렇게 열심히 클럽도 다니고 저는 음악 때문입니다. 순전히. 저는 여성과 대화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다가 이 길보다는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방황하다가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 마음에 음악에 대한 동경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아닌밤중에 주진호쇼라고. 아닌밤중에 주진호쇼? 네. 로고송도 만들고요. 좋은데요? 그래서 지하에서 몇 번 방송도 했고요. 아. 어떤 방송국에서는 음악방송 제의를 해가지고 파일럿을 만들려다가 저의 언행과 다른 걸 보고 뭐 정지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다가 말았었어요. 아쉽네요.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음악방송 DJ처럼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DJ처럼 노래 소개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런 거 시키지 말래요. 네. 그러면 시키지는 않고요. 주 기자님 신청곡 궁금한데 어떤 곡 골라주셨나요? 신청곡을 몇 개 얘기했는데 제가 90년대 중반에 방황하던 때 그때는 그때 이제 브리팝을 열심히 들었다고 했는데 오에이시스 불러있었는데 펄프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펄프. 그런데 이 노래와 다른 얘기들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노래부터 섞여야 되겠네. 펄프 가능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진행해서 그런데 그때는 그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최근에는 다른 노래를 잘 못 듣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인의 노래를 듣게 되는데 이거는 반강제적은 아니고요. 그냥 자발적인 겁니다. 혹시 이승환 씨의 노래인가요? 이승환 씨 노래를 하나 골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주 기자님의 신청곡 이승환의 화양연화 함께 듣겠습니다. 이승환의 화양연화 함께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승환 씨하고도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 형이 연애를 못해가지고요. 둘이 같이 계속 붙어다니니까 연애를 못하시죠. 아니요. 연애를 못해서 저를 만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 정말입니다. 김재동 이승환은 다 연애를 못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지내는 겁니다. 이승환 씨는 최근에 조정래 선생님이 천년의 질문이란 신간을 내셨는데 거기에 가인이란 가수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회를 바꾸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네? 아니요. 그 작품에서. 작품 안에서? 네. 되게 흥미로워요. 이분이 정의롭고 각종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작가님의. 그러면 조정래 선생님께서 이승환 씨를 모티브로 캐릭터를 만드신 건가요? 모티브가 아니라 등장인물로 조금 나오죠. 천년의 사랑이요? 천년의 질문. 천년의 질문. 이 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질문 이런 내용인데요. 음. 봐야 될 책들이 너무 많네요. 조정래 선생님의 천년의 질문. 여러분. 거기 안에 이승환 씨의 그 모습이 살짝 나온다고 합니다. 이 형이 연애를 못해서 저를 본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아니. 그런데 두 분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셨죠? 뭐 광장에서 어디에서 현장에서 이승환 씨가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었고요.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만나게 됐죠. 김규리 씨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렇죠. 둘리220님께서 귤모님 귤디님 진행은 귤디가 선배님 주 기자님 잘 부탁해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 이 자리와 그 자리가 많이 차이가 있나요? 엄청 차이 나네요. 여기 너무 그렇게 편하네요.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김어준 옆에서 앉았을 때 사실 불편합니다.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아침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김어준이 자기만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니까 저를 굳이 불러내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 왔는데 규탄합니다. 많은 우리 퐁당 청취자 여러분께서 되게 반가워하고 계신데요. 사시사철 님께서는요. 주진우 기자님이야말로 유일한 헤어스타일 심쿵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사실 저기 머리 자르는 거 거울 보는 게 싫어가지고요. 미용실 가기 싫어서. 네. 그래서 지금의 스타일이 된 건가요? 네. 이 스타일이 된 겁니다. 저는 서너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갑니다. 그냥 머리를 자릅니다. 앞머리를 좀 더 짧게 잘라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방송 진행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탐사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어서. 요새는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사실 얼굴 가리는 게 나아요. 저는. 왜 그러세요? 부끄럽습니다. 네. 트레이드마크 부끄럽습니다. 나왔습니다. 0101님께서 주진우 기자님. 프랑스에서 김어준 님과 동침 생활할 때. 동침이라니요? 그 사람. 아우 이게 더럽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혼자 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김어준 님은 뭘 하셨나요? 김어준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죠. 김어준은 뭘 했냐고요? 먹었습니다. 계속 처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쁜 게. 방송에서 그러면 안 되죠. 김어준이 나쁜 게 뭐냐면요. 아침을 먹다가 계란 먹게 먹을 거야? 계란 후라이요. 몇 개 먹을 거야? 그러면은. 뭐 두 개 먹을 거야? 그러면은. 두 개 다 먹잖아요. 더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밥을 먹다가 제가 계란 후라이에 또 붙여요. 그러면 두 개 더 하지 않습니까? 후라이판에. 그러면 먹고 나서 또 해가지고. 열 개를 먹어요. 한 끼에 저기 계란 후라이를 열 개를 먹는 거고요? 저는 하나 먹으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만 먹을 수 있냐고 저를 구박해요. 네. 인간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이 사람이 잘 안 씻습니다. 그런데 안 씻는 건 괜찮은데 씻는다고 저를 구박해요.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세수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세수는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누구 만날 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세수를 안 하고요. 샤워한다고 구박하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뭐지? 무슨 뭐 묻은 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수하는 사람이 세수한다고 구박하는 건 어디에서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느낌이 안 사람, 바깥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요. 전혀 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셨던 것 같은데요. 누가 꼼꼼하게 챙겨요. 제가 챙기지. 빨래 청소 꼼꼼하게 내가 챙긴 거죠. 둘이 붙어있으면 막 티격태격 싸우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싸우진 않아요. 저희는 싸우진 않습니다. 싸우진 않고. 싸우진 않고 그냥 두는데요. 아까 화양연화 얘기 나왔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가 구속위기에 처해서 파리로 도망가서 도망자 생활을 한 100일 했어요. 이거 무용담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100일 동안 이렇게 쫓겨서 다녔는데 그 100일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도망가 있는 데다가 언제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들어오면 구속된다는 위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파리에서 나의 시간을 100일을 준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조금 더 내가 마음을 좀 추스르고 좀 즐기거나 나를 조금 더 위에 쓰면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살고 있어요. 지금이.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못 느껴요. 그렇죠. 특별히 청춘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가면 너무 예쁘고. 지금이 가장 찬란한 시간이다. 그런데 본인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요새 많은데 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고 이 노래 듣고 그런 생각 아름다운 시간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쿵동님께서 주진호 기자님 여기서 보니 더 더 반가워요. 당연하죠. 뉴스 공장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기라니까요. 아카시아 아시아 아시님께서 아까 뉴스 공장은 못 들었는데 다시 유공 들으러 가야겠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꼭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사연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부탁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 건데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 좀. 아니 저는 이건 어려운데요. 저는 잘 못 읽어요. 천천히 그냥 주 기자님의 스타일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너 이거 좀 읽어봐라. 읽어봐라 그러면 아니 아니 반 친구들 다 읽을 줄 알고 우리도 국어 답댔는데 왜 꼭 읽어야 돼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혼났죠. 제 거 다음에 한 줄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당신을 위한 맛있는 커피 aka 커피에서 드립백과 콜드브루를 MJ통상 스페셜빈에서 원두커피 티백세트를 선크림의 명가 에글라드에서 선크림을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더블업 버블업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를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생수를 휘발유 경우 휘발유 경우 휘발유 경유 LPG까지 새차처럼 쌩쌩하게 볼스 원샷에서 엔진 관리용품 세트를 시끄러운 코고리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코어덴트를 이런 게 있어요. 김호준한테 소개합니다. 배우 이다이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가벼워지는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을 한동 화장품에서 스펠일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바람직한 건강선물 바디로직에서 골반 교정 타이지를 이런 것도 있네요. 강남재시아카데미에서 LED 마스크와 솔루션 광채 에센스를 정직한 세상 정직한 저울 한국 IND 전자저울에서 디지털 체중계를 네. 한국 A&D였습니다. 건강한 기온 CJ 한뿌리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못 읽는다고 했잖아요. 주진우 기자님 귀여우시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부끄럽게. 너무 재미있어요. 안 하실 것 같이 얘기를 하셔서 그냥 안 하시나 보다.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저 PD님한테 부탁드렸는데. 그런데 바로 그냥 바로 받아서 읽어주시더라고요. 뉴스 공장에서는 절대 안 했습니다. 4189님께서 주 기자님 오늘 왜 그러세요. 상품 소개에 웃다가 쓰러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품 소개로 청취자분들을 웃게 해주시는 것도 재능입니다. 그런 재능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주진우 기자님을 보내드리면서 들려드릴 노래. 아까 제가 96년대 중반에 브리퍼를 열심히 들었다고 했는데 그때 클럽을 전전할 때 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방황하고 방황하고 헤매일 때 그때 뭘 잘하려고 뭘 풀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던져놓고 잘 될 거야. 던져놓고 생각을 안 하고 잊고 그냥 지내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열심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니 그냥 좀 즐기세요. 그냥 두세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굉장히 방황할 때 들었던 노래 로버트 마일즈의 칠드런 네. 로버트 마일즈의 칠드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좀 여유 있게 하셔도 돼요. 네. 부정확한 발음을 지금까지 들려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아침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놀러와 주세요. 네. 퐁당퐁당은 제가 나올 용의가 있다니까요. 네. 신청곡도 들려주시고 취향도 좀 서로 나누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아이오님께서 주 기자님 퐁당퐁당 고정 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정은 싫어요. 집에 고정돼 있는 것도 정말 싫어요. 저 회사 그만뒀잖아요. 네. 고정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종종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기자님의 신청곡 로버트 마일즈의 칠드런 들려드리면서 주진우 기자님과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퐁당퐁당 퐁당퐁당 뱃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시간 어느새 내 안에 가득하게 차오른 그대의 목소리 항상 곁에 있는 것이 고맙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는 것이 고마운데도 당신한테 감사의 표현보다는 항상 뭔가를 많이 바라고 그리고 당신이 못해주는 것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이 미안하고 미안하고 아쉽고 물론 지금도 당신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또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노력해주는 당신이 너무 고마워요. 힘내고 이렇게 또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길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임미정 씨가 남편 이철우 씨에게 보내주셨던 음성이었습니다. 함께하고 있지만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대화가 부족하고 그래서 아쉽고 가족을 위해 언제나 수고해줘서 고맙고 언제나 행복한 길로 함께 가자고 보내주셨습니다. 늘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더 소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들을 자주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까운 곳으로 서로 손잡고 다정하게 산책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무작정 여행 계획하지 않고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혹은 근처 맛집 탐방 등 처음엔 좀 어색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서로에 대한 정도 쌓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음성편지를 좀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이런 사연으로 음성편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희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쑥스러워서 못했던 말들 미안하고 고마운 그 마음들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전해보면 어떨까요? 이송이님께서요. 올해는 매실 안 담가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있었더니 남편이 지인 집에 가서 매실을 한 보따리 따왔네요. 여기저기 좀 나눠주고 부지런한 남편 덕에 월요일 바쁘게 매실 담아야겠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담을 때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다 담겨진 그 매실청 보면 1년 내내 뿌듯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너무 맛있는데 매실장아치도 너무 맛있고 매실청도 너무 맛있고 아휴 다시 이 문자에 왜 제가 침이 또 고일까요? 스마일맥스님께서 월요일이네요. 1박 2일 힐링 잘하고 대회도 잘 치르고 왔습니다. 시작된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제 오래된 팬입니다. 제 팬카페를 만들어준 친구인데요. 지난 주말에 같이 숲여행을 같이 갔다 왔거든요. 다녀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요일날 대회에 출전한다고 하셨었는데 잘 치르고 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물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0966님께서는요. 귤디에 축하해 주세요. 취업 합격 소식을 받고 오늘부터 첫 출근을 하는데요. 가장 간절했고 원했던 취업인데 막상 출근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제 마음 좀 진정시켜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월요일 첫 출근하시는 0966님께 선물로 진정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응원하니까 마음 편히 출근하셔서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선물 뭘로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음 네 커피? 커피 보내드려도 좋을 것 같고 혹시 차가 있으시면 차에 관련된 제품 보내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커피 보내드릴 테니까요. 같이 나눠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선물도 드릴게요. 함께 들어요. 2244님의 신청곡입니다. 제이래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제이래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함께 들었습니다. 4757님께서 야간일 마치고 집에 왔어요. 너무 피곤하지만 귤 될 달콤한 목소리 들으면서 코 잘려고요. 귤디 감사해요.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밤새 일하고 이 시간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방송 들으시고 푹 주무세요. 6204님께서는요. 6204님께서는요. 임신한 아내가 요즘 새벽 1시에서 2시에 순대가 먹고 싶다. 족발이 먹고 싶다며 맨날 절 흔들어 깨워 새벽에 사러 돌아다니라 아내는 포동포동 살이 올랐는데 전 잠을 못 자 말라가네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저희가 흑삼 세트 드릴게요.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임신하신 아내분 이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3486님께서는요. 어제 어제 점심에 엄마한테 근사한 곳에서 점심 한 끼 대접해 드렸습니다.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너무 모른 척 했던 것이 참 죄송스럽네요. 앞으로는 자주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겠다. 자주 그런 시간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하고 데이트를 했거든요. 혹은 그 다음엔 한 한 달 정도 원래 일주일 정도 항상 해야지 하다가 한 달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버지하고 꼭 데이트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는 게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연락드리는 것도 자주 못하네요. 오늘 이 문자 봤으니까 이따가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야겠습니다. 내키 2미터 님께서 주말 동안 집안 대청소를 했더니 온몸이 다 쑤십니다. 일은 해야겠는데 손에 잡히지 않네요. 길디님 목소리 들으며 힘내보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6232님께서는요. 환식 조리 기능사 시험 보러 가요. 한 번 떨어지니 조금 긴장되고 떨리네요. 이번에 붙어야 하는데 신랑한테 큰 소릴 못 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언니가 이거 조리 기능사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땄는데 언니도 한 번에 따지 못하고 몇 번 떨어지고 선 땄어요. 근데 언니가 열심히 계속 계속 떨어져도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지금은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렇게 신랑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응원하고 있을게요. 6232님 자 이 노래 들으면 어떨까요? 베란다 프로젝트입니다. 기필코 기필코 합격하세요! 오늘 시험 보시거나 면접 보시거나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네 우리 펑당펑당이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5632님께서 저도 내일 배움 카드 만들어서 조리사 시험 준비하려고요. 학교에 조리사로 취직하는 것이 목표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가 그런 건가 봐요. 취준생들을 위해 학원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조 제도 라고 하는데요. 조리사 시험 준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줌마 아자 님께서 결혼 15년 만에 취업 장롱면허권에 출근하는 아줌마 응원해 주세요. 중학교 도서실로 출근해요. 애들아 잠시 후에 만나자 쌤 출근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퐁당퐁당히 선물로 응원 드릴게요. 마린보이 아톰 님께서 아침부터 나보다 나이 작은 상사에게 깨지고 속상해서 꽁 해 있는데 좀 전 아이스커피 한 잔 탁 놓고 가시네요. 머쓱 하신 듯 웃으시며 그렇게 가끔 서운할 때 이렇게 풀어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상사한테 깨지셨는데 꽁이 있는데 아이스커피를 한 잔 탁 놓고 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또 풀어지셨다고 하시네요. 얼마 전 저희가 오프닝에 천사 얘기 해드렸죠. 커피 한 잔이 긴 말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아쉽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진우 기자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잘하려고 해서 오히려 스텝이 꼬이는 게 아닐까 어떨 때는 그냥 자신을 믿고 좀 놓아두는 날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란한 오늘 하루 즐겁게 즐거운 하루 만드시고요. 바람에 나붙기듯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시아라의 Thinking About You 내일 함께 할게요. 여러분 내일도 봐요. 안녕 안녕